매서운 한파와 깡타한 뉴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교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도 일부 사립학교들이 휴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미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9년인 올해 1월 19일까지 약 두 달 20일 동안 무려 1140만 건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40만 건의 병원 방문이 이어졌고 13만 6천여 명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9일 한 주 동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명의 어린이들이 독감 관련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독감 시즌에 걸쳐 일시적인 휴교 조치를 결정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라바마주와 알칸서주 그리고 아이다우주와 일리노이주, 켄사스주와 버지니아주 등 18개 주에 이어 이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뉴욕주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H1, N1 바이러스의 변종은 이번 시즌에 가장 널리 확인된 인플루엔자 A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변종 H3 바이러스 또한 미 남동부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CDC 측은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됐는데요. 물론 독감 백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해만 해도 독감 예방주사 효과로 약 40%가 추정됐습니다. 자 이것은 예방접종을 한다면 개인이 의료치료를 받는 리스크가 40%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면 적어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게 될 일은 떨어질 것이라고 CDC 측은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